여러분 땅 좀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세요? 얼굴 표정 봐서는 땅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 가지고 싶죠? 솔직히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영적인, 육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자유가 있습니다. 땅이 없는 곳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여우수화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땅의 신학을 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의 신학은 앞으로 여우수화를 전체를 묵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1페이지 거룩한 전쟁 거기를 한번 보시면 가난한 정복 침략인가 공의로운 전쟁인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쟁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생축까지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무정한 그런 어떤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이것은 가난한 원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한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정말 불이한 침략 전쟁인가 아니면 공의로운 전쟁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넣지 못하면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거룩한 전쟁인지 아니면 침략 전쟁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은요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앞으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찾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읽으시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그렇게 전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매일 성경 다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한쪽에는 매일 성경을 펴놓으시고 또 한쪽에는 강의 안을 펴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에 따라 Kummer 8절에 따라 Blake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1번 읽어주세요. 품apatk muh Khanopmomh Snoreohaeeal.com 품apatk muhraeal.com 품apatk muhraeal.com 품apatk muhraeal.com 자문abak muhraeal.com 품apatk muhraeal.com 품apatk muhraeal.com 품apatk muhou vtashial.com 품apatk muhraeal.com 품apatk muhraeal.com 품mos awayal.com 품apatk muhraal.com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 그 얘기를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로웠기 때문에 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악했기 때문에요? 가난한 백성이 악했기 때문에 이 땅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미라 하시더니 지금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원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는데 사대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국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것이지만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이 땅 백성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래서 여우사 11장에 가시면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0절 제가 먼저 찾으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우아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우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 딱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땅의 백성이 악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땅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난한 백성이 악했기 때문에 그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첫 번째는 소유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누구에게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임차할 수 있는 임차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빌려 쓰는 것이지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피가 흘려졌다 하는 것은 그 땅이 더럽혀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불이한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임차해서 가질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 땅에서 오히려 임차권을 박탈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이 땅을 한 번 차지하면 다시는 그 땅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이제 분열 왕국이 되죠 땅과 북이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겼을 때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 땅에 대한 주인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믿음의 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땅을 수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땅을 주십니다 이제 이 강의 들으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내가 수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진 자 그에게는 그 땅이 주어집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자에게는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난 지역인데요 이게 사회바다고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하나 사요 그래서 이 굴을 사가지고 여기를 누구의 매장지로 삼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또 매장될까요? 사라 그리고 이사 리부가 그리고 야구까지 여기에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때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꼭 값을 치러서 사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머지의 온주민들이 400년 동안을 다스려요 그리고 70명이 내려와서 200만이 될 동안에 40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관영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누구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 묻혀있는 해골이 죄를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이 후손들은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내 해골을 여기에 묻어달라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한 가지 유언을 해요 나의 해골을 출애굽대에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예언을 하고 몇 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400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400년을 지금 빼면은 어느 시대예요? 조선시대죠? 그때 같은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그게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성취를 하고 뭔가 움직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누구의 해골을 챙겨요? 요셉의 해골을 챙겨요 그리고 이 가난한 땅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임차인들이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이제는 축출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민족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난한 땅에 입성하는 것은 어떤 이 가난에 대한 침략과 또 가난에 대한 약탈과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어떤 탐욕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땅을 빌려 산 사람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우수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게 여우수하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두고 굉장히 물리적 접근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다 문자적으로 우리도 내가 마음먹으면 어디 가든지 내가 선포하고 발보면 내 땅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그런 귀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성격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 무자비한 약탈이나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위한 준비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 대신에 성결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무기를 닦는 일이 아니라 할 일을 행하지 할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그 시간에 할 일을 행한 것은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서 정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땅의 신학을 좀 머릿속에 가지시고요 1장부터 한번 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요 거의 태양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여우사의 지도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습니다 그는 홍해를 갈랐던 자입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자입니다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끌어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이며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죠 그 모세가 사라졌을 때는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어떤 분이 사라졌을 때 이 공동체가 정말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리더십은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우수하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위하고 권위주의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목에 힘을 주는 거죠 또 항상 성경책은 왼쪽 가슴 여기에 딱 가지고 다니고 목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세를 잡죠 여러분 이것은 권위주의거든요 권위주의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권위주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사라진 후에 지금 여우수하에게 주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우수하에게 어떤 권위를 줍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승리와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으로 거기까지만요 말씀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바깥쪽을 싸고 있는 구조가 인만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우와가 함께하신다 그러죠 또 9절 뒷부분에 보면 여우와가 너와 함께하신다 그래요 그 중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나오죠 또 그러면 뒤에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구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데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여우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우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는 여우와의 전투인데 칼과 창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전투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너희가 해야 할 준비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요단 동편 세지파가 있었어요 루벤 갓 무나스 반지파거든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세지파는 이미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선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보시면요 이 고세네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서 이렇게 쭉 신해산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네스 바네아예요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군을 파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2년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 40일을 정탐을 하는데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을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38년을 더 돌립니다 그래서 총 40년을 바로 이런 오아시스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합평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12정탐군이 갔던 길이고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모합평지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이곳에 있는데 이 올라올 때 여기서 다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이쪽 지역을 어떤 부족에 맡기냐면 루벤, 갓 문하세 판지파, 이 세지파에게 이곳을 맡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세지파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처음에 모세가 이것을 굉장히 언짢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정복전쟁을 선봉해서 선다면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세지파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먼저 이 땅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충성맹약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작업은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정탐하는 겁니다 자 그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3페이지 2번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곳은 38년 전에 12정탐꾼이 정탐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띔은 바로 이 정도예요 시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정탐을 했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지금 시띔에서 다시 정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와 시띔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이 가요 그런데 시띔에서는 2명이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그 땅 너무 좋습니다 그 땅 정말 포도를 두 사람이 지고 오거든요 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악족 속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38년 전에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띔에서는 12명이 가는 게 아니라 2명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8년 전에 갈렉과 여우수와 두 사람만 긍정적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2명만 파송을 하는데 그 2명이 파송되어서 가서 와서 다시 보고한 내용은 그 땅의 지형 분석이 아니에요 그 땅이 어떻고 또 그 땅이 뭐가 있고 그 땅의 군사는 얼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에요 그래서 라합을 한번 잠시 보시면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와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라합의 모습이 대주가 되는데요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9절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9절 10절 1장 9절 1장 9절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건 라합의 고백인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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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리고성 백성 자신을 포함한 여리고성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리고성 백성은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행진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담이 녹은 것은 라합이나 여리고 백성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팩트 사실 이 사실이 어떤가 역사가 어떤가 하는 것은 똑같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 백성 사람들은 이 문을 꼭 잠궈놓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여와를 향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복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판단을 이 라합이 하게 되는 거죠 3페이지로 한번 좀 더 넘어가 보실게요 라합의 믿음을 볼 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합에게 정탐꾼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떴어요 아주 이제 찾기 시작을 해요 라합에게 와서 지금 정탐꾼들이 온 거 알고 있는데 낸 와라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미 떠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지금 바로 뒤쫓아가면은 아마 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옥상에다가 3대를 버려놔요 지금 여리고를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르보산에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바라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시띔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세 개미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여리고인데요 이게 이제 발굴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이요 이렇게 이중 성벽입니다 근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약간 뭐 그림자들 보이십니까? 네 이게 지금 뭐 그냥 무늬가 아니라 이게 다 집 가옥들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굴이 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고고학자 캐니언이면은 이제 주거구역 캐니언 뭐 발굴된 곳에 이제 가스텐 학자면 가스텐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세 곳 정도는 지금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나머지도 다 역시 지금 이 여리고라는 이 성에 다 이렇게 지금 가옥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가옥들이 이 성에 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에 그래서 안쪽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다 성벽에 붙어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과 이 지붕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뭐 라합의 집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 지붕 위에다가 지금 3대를 버려놓고 그곳에 지금 정당권을 지금 숨겨 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라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정말 그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 해도 되나요? 큰 대의를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은요 전제 자체가 제가 질문은 여러분 전제 자체를 좀 혼돈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던져본 거고요 이 본문에서는 윤리냐 비윤리냐를 따지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뭐냐면 라합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탈북해서 우리 한국에 오는 세터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나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목숨 걸고 넘어온 소년 소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신분이 뭔지를 다 얘기했다고 보세요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비윤리냐 윤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심각하게 만약에 이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라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라합의 어떤 밀정행위죠 반역행위를 통해서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역제는 그냥 사형시키는 거예요 라합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발각이 되어서 죽더라도 나는 이 길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곳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합의 국가는 여리고입니다 자기 국가를 버리고 지금 새로운 길을 나서는 이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이 목숨 거는 하나의 어떤 맹세를 하게 되고요 붉은 줄을 메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붉은 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아 이게 X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붉은 줄을 달았겠어요? 네?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붉은 줄에 있는 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 하나죠 잘 보이는 물질 하나예요 그런데 그 상징이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붉은 줄 집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는 것을 분명히 라합은 자기 가족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가족을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온 사람 역시 라합과 같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이곳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 유비가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 이렇게 바르면 내 몸 깨끗해져요? 비린내는 하고 또 더럽잖아요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상징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고 그 집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마치 지금 그 집에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살듯이 지금 이 붉은 줄을 매단 집에 들어가라 하면 사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지금 온 가족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루키 4장 20절에서 22절 또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보면요 살몬이 나오고요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보아스는 루트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고 이세를 낳게 되고 다잇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는 보아스의 증조모가 되고요 라합은 보아스의 고조모가 됩니다 라합의 전직은 창기였어요 굉장히 라합은 자기를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다잇의 고조모가 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굉장히 작은 가정사에 어떻게 보면 작은 개인적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적 결단과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 출입구와 같은 이 역할을 라합이 하게 됩니다 이 라합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혁오성 백성들이에요 자 이제 한번 정탐꾼을 보고 뒷부분에 넘어가면요 아까 상대팀의 전력 분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줬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곳에 있는 이 가나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에서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확인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의 보고와 지금의 보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물리적 보고를 했어요 누가 힘이 센가 하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 긍정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요단강을 도화하게 되는데 한 걸음의 용기에 믿음의 실은 거기 3, 4장 했는데요 3장으로 고치십시오 4자를 빼시면 돼요 이제 언약괴가 앞장을 서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괴가 2천 규빗을 떨어뜨려 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천 규빗은요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럼 2천 규빗은 몇 미터입니까? 900m 그래서 어떤 곳에서 이게 규빗이 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이걸 45cm로 보는 사람도 있고 50cm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50cm면 얼마예요? 1kg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괴와 거리를 1kg로 논다 보는 것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 1kg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버려요? 안 보여 버려요? 보여요 근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괴를 매잖아요 사람이 매고 가거든요 매고 가요 그러면 1kg 전방은요 보일 수 있는 우리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확히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이런 거예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죽어버려 거룩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너만 올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역사를 다 열어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때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 오늘 임한철 목사가 와서 뭐 얘기할 거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뭐 지금 혹시 목요일날 아이가 수능 치는 학생 있으세요? 예 없으시군요 있으세요? 어 정말 대단한 믿음이세요 지금 아들이 수능 치는데 지금 엄마가 와서 여기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대단한 믿음인데 여러분 아들이 지금 수능을 어떻게 볼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수능 이후에 대학을 어디를 갈지 대학 이후에 그 아이가 어떤 전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아이를 데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100%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1km 전방에서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와라 하나님이요 공격 앞으로 하고 너희들 먼저 가 나 뒤에서 갈게 이거 아니에요 언약괴를 제일 먼저 앞장세우고 따라와라 나 믿고 따라와라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따라와라 여러분 제가 이거 한발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약괴를 메고요 가서 요단강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을 담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발이에요 첫발 상황이고 이 언약괴를 맨 이 제사장이 첫발을 내딛는 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배를 띄운 상황이 아니에요 배를 띄우면서 그 배로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언약괴를 제일 앞에 세우고 언약괴 앞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여라 첫발신학인데요 첫발을 내딛었더니 밟았더니 그 강물이 갈라집니다 홍해 때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벽을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유형이 있어요 이 추레굽의 홍해의 역사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요단강의 도하의 역사 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벨론 물가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건너오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완전한 추레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유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을 이룰텐데 첫발을 내딛여라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발 세 발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을 이루지 그리고 내가 준비가 못했기 때문에 난 못해 또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앞장설 텐데 내 앞에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을 텐데 나 믿고 따라와서 첫발을 내딛여라 그러면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모든 백성이 다 열릴 수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백성이 준비해야 할 것은요 성결이었어요 그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단을 밟으라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특별히 어디를 좀 찾아보시냐면 하박국 3장 15절 말라기 4장 3절 마태봉 8장 26절 게시록 20장 13절인데요 여기 보면 큰 물의 파도를 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악인을 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다를 밟으세요 그리고 게시록 20장 13절 이하에 가면 유리 바다 위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게 지금 밟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신화들이 있냐면요 바다에는 티아밋 그 다음에 용 리오 야단이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큰 뱀 이 용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밑에는 항상 죽음의 세력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밟는 행위는 뭐냐면 단지 기적을 여는 어떤 길이 아니라 그 죽음의 세력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실 텐데 그거 밟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앞장 설 텐데 이제 이 어둠에서 죽음의 권세 이 바다에 바다가 발목을 잡고 또 바다가 죽음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밟고 나아가라 밟았습니다 밟고요 그 밟았더니 물이 쌓이게 됩니다 마른 땅이 열리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의 물을 걷어내고 생명의 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새창조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물을 가리시고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입만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만 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게 밟는 행위의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아야 할 것들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한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원약의 땅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나를 믿고 따라올래? 내가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밟을 텐데 한번 해볼래?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패했던 것이 38년 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순정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정복전쟁을 이룹니다 38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을 가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2세대가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밟았어요 여기 5장을 요단강 건넌 후를 4장 5장 그렇게 해놓으세요 돌을 건지는데요 돌을 어디서 건지냐면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식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러분 지금 돌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런데 돌을 가져오라고 한 그 위치가 어딥니까? 밟고 선 그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약괴가요 앞에 먼저 쫙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원약괴가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서있고 백성들이 옆으로 지나갔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헷갈리시면 후자라고 하시면 돼요 답의 90%는 후자야 여러분 제가 내는 질문은 그냥 헷갈리시면 후자입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약괴가 먼저 앞에 쫙 지나가고 계속 따라갔어요? 아니면 원약괴가 딱 그냥 서있고 옆을 지나갔습니까? 원약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에 더 빠짐없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선자리 그 선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완전하게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완전하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구원하신 물로 들어갔을 때는 죽음이에요 물에서 나왔을 때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홍해 사건은 신약에서 바울이 이런 해색을 해요 바로 그 바다 밑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물 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피저물로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곳에 있는 돌을 취해라 그것을 취해서 좀 쌓아라 하나님 왜 쌓아라고 할까요? 돌 기념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 역사를 너희들은 지금 눈으로 봤는데 후대들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후대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 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선고 그곳에서 돌을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6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기억이 우리 자손들에게 교육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루어셨는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루어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기념비적인 돌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그 엄마의 모습 엄마의 행동을 보고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큐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큐티 해라 하면 아이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나 아시지 우리 집에서 이제 주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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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반에서 6시를 이제 성경 읽는 시간 1시간 반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요 어느 순간에 설거지하는 소리가 나고 빨래개는 소리가 나고 그런데 막내는 옆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 여우수아까지 읽고 있거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와 앉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유할 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남은 저에게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자녀에게 어떻게 선물로 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정말 진지하게 가정 예배 또 9시에서 한 9시 반에 하거든요 말씀을 쭉 돌아가면서 나눌 때 주일날 두 번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내가 꼭 물려주고 싶은 거 하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삶이 너희들에게 꼭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자 여러분 이제 준비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장에 보면 한례입니다 한례 그런데 이 한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례를 받기 전에 이 5장 13절에서 15절 그러니까 한례를 받은 후에요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우수화가 지금 열이고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군대 장관이 딱 칼을 빼면서 그냥 여우수화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물어봐요 그래서 평안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나를 좀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하셨죠? 모세에게서 모세를 호랩산에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선 그곳은 어디에요? 그곳 자체가 어디에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요 여러분 보면 룻기에서 룻을 기엄무를 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엄무르기 싫어가지고 뭘 벗습니까? 신을 벗어요 신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죽은 걸로 생각해 신은 생명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나 생명 내려놨어 내가 너를 기엄무를 그런 사람으로 해서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되고 이렇게 부담만 지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을 벗는 행위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랍인들 신을 던졌잖아요 그 부시를 향해서 그것은요 가장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절대자 앞에 내가 발가벗은 몸으로 완전한 겸손한 자로 그렇게 내 생명이 있는 그대로 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한례는 연결이 돼요 한례는요 남자 생식기의 살점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원이라는 말 바퀴라는 말 길갈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길갈하면 굴러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례를 하면서 뭐 하냐면 옛 생활에 대해서는 굴러가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삶 내 옛 생활 나의 죽 이 애굽에서의 모든 삶은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침마다 볼 때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한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비가 세례입니다 너희가 마음의 한례를 행하라 하면서 로마스 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이 세례가 바로 한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여리고를 도는 장면인데요 여기가 바로 길가리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바로 이쯤에 있어요 길가리에서 여리고는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역이고요 지금 길가리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와 길가리 바로 마주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 한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남자가 한례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질 못하죠 그래서 세겜 땅에서 레이와 시몬이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디나에 강간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두 명이 가서 전체 세겜 족속을 다 치거든요 딱 두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 한례시키고 우리 결혼하려면 이제 너희 남자들 다 한례받아야 한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두 사람이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좀 여리고 앞에서 한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무기가 아니라 성결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 땅을 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볼게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선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굳게 다친 것은 이중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다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라합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죠 라합은요 그 가문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워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대적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무모하고 무식한 고집을 피워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전투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을 너에게 붙여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전투 하나님이 직접 임자하시는 전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전투를 하다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일을 도는데요 7일을 돌 동안 이때는 언약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이 앞에 가고 그리고 후군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침묵 한마디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붑니다 7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일곱 번을 그렇게 모든 사람은 침묵을 하고 이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7일째 마지막 일곱 바퀴를 다 돈 다음에는 외침입니다 침묵과 애침인데요 열의 고성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투를 할 때인데 너희들 침묵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드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외치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상황에서 그 외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이 전투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이끄시고 마지막 전투에 참여케 하는 외침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참여 이것이 바로 열의 고성 전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의 고성은 무너졌어요 어떤 칼과 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로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문을 다 구원하죠 그리고 열의 고성을 저주합니다 나중에 여우사 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열의 고성을 다시 쌓는다면 그 털을 건축한 자는 장자를 잃게 되고 성문을 건축한 자는 이제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열한기상 16장 34절에서 그게 성취가 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열의 고성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성 전투를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2천 명에서 한 3천 명만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안이한 생각이죠 자기 교만이고 자신감이죠 여러분 전투에 대한 자신감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전투에 대한 자신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안이한 자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목에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히 들여진 것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가 지금 훔쳐가죠? 뭘 좀 훔쳐가죠? 아간 아간이요 신하의 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계 금 50세계 제가 할 일 없어서 그냥 다 계산을 했어요 한 세계를 12g 뭐 해가지고 쭉 해서 아무튼 이거 계산 그럭저럭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신하의 산 외투 인터넷 모피코트 가장 고급 한 번 찾아보니까 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모피코트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은 따져보니까 한 200 얼마 되더라고요 금 따져보니까 뭐 3천 얼마 돼요 토탈 4천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 돈 4천만 원에 그냥 일가족이 다 죽는다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돈 4천만 원에 그냥 한 명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가족 다 죽였거든요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야 돼요 이 헤렘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6장 17절 한 번 보세요 6장 17절 6장 17절을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온전히 바치되에 죽으세요 헤렘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바친 것 중 또 온전히 바치고 이게 다 헤렘이에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온전히 바치되 헤렘이고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 11절에서 15절까지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다 헤렘이라는 말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바쳐진 거 이런 얘기에요 한마디 말하면 봉험물 봉험물이에요 받쳐진 거 여러분 받쳐진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받쳐졌다 하나님께서 내 거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뒤에 한번 보시면 9장 아니 9페이지 보시면 헤렘과 장자 그 부분에 보면 장자 그러니까 처다들 있죠? 하나님 거예요 초태생 초태생 가축의 초태생 다 하나님 거예요 레위인 하나님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민숙이 3장 11절 13절 40절에서 50절 꼭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을 대신합니다 근데요 200 몇 명인가 모자라 레위인이 모자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몇 세 결식을 5세 결식인가 더 내게 합니다 철저하게 맞춥니다 이 레위인이 모자라면 레위인이 모자라면 돈을 내게 해서라도 그 장자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을 레위인 한 사람과 이렇게 대치를 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장자 내 건데 바로 레위인이 내 거다 레위인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만 사랑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 장자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아들이 나머지 아들까지 대표한다는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 10의 1조 또 남자가 여자를 대표하는 거 또는 초태생 장자 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여러분 이 헤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 하나님께 100개 다 100이면 100 다 드리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원 한 달 버세요 아주 100만원 다 드리면 여러분 아이들 교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원 100만원 기가 막혀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셔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면 여러분 가정생활 안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11조 하시잖아요 10의 1조가 뭐냐면 10의 2를 드리면서 나머지의 것도 거룩하게 하나님 것으로 바쳐진 것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래서 너희들의 이 헤렘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난의 온 땅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내 거다 그런데 헤렘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죽음은 심판이고 생명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장자죠 그런데 죽음으로 드려집니까? 생명으로 드려집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레윈들 장자잖아요 레윈이 장자예요 그리고 그 장자가 이스라엘 대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헤렘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드린 거예요? 아니면 살아서 드린 거예요? 살아서 드린 거죠? 이게 생명의 헤렘이에요 헤렘이 죽여서만 드리는 게 헤렘이 아니에요 살아서도 드리는데 살아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드리는 게 뭡니까? 죽어서 드려지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이 헤렘은 악한 자는 심판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드려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은 생명의 헤렘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의고성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라합과 비교해 볼 때 뭐가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까? 열의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한 게 문제예요 그 저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렘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 헤렘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것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4천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가져오면 무엇을 침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열의고성 전투에 아이성 전투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다른 전투를 하거든요 그 전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리품을 다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성 전투부터는 취하라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취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의고성 이 첫 성의 첫 열매는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이 헤렘으로 여겨라 그런데 일부를 취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표로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의고성 전투에서 뭔가를 훔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치명적인 헤렘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우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말이 기도지 불평입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평을 하더라도 지도자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바로 헤렘을 범한 자가 있다 나에게 드려져야 할 것을 가져간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포위망이 좁혀오는 겁니다 쭉 좁혀와서 보면 아간이 잡히게 돼요 이스라엘, 유다, 세라족석, 탑디가족, 갈미아들 그래서 이제 아간까지 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포위망이 좁혀올 때까지 아간은 앞에 나섰습니까? 안 나섰습니까? 결코 안 나왔어요 이게 설마 다일까 하는 생각 설마 이거, 이것 좀 내가 내 장막에 묻어놨다고 하나님이 이 난리를 치시는가 할까 하는 안이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죽여 가시는데 인간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탐욕과 공동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한 개인의 탐욕이 그 공동체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 어떤 이가 공동체를 괴롭게 한다면 내가 그를 괴롭게 하겠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헤렘으로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 이 헤렘 전쟁은 바꿔 말하면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야 할 이곳에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자기 왕노릇이 투하되려고 한다면 내가 그를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은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성 전투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쓰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그 일을 처리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가난은 뭐냐면 폭병을 숨겨둬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길가리고 이제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요단강이죠 그래서 여리고와 길가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 이제 할 일을 받았던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냈는데 지금 명령하는 건 뭐냐면 폭병을 여기에 심어두라는 거예요 심어두고 여기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도망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좀 유인을 하라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백성이 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치라는 거예요 양동작전이라고 하거든요 양동작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전투와 다른 것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온전히 그냥 침묵하고 나팔만 불고 돌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는 뭡니까? 전략을 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큰 틀의 어떤 지침을 주시고 이 전략은 누가 짭니까? 여우수와와 그의 백성이 함께 모의를 해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투는요 하나님의 지시 플러스 인간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지시를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의 결정을 얘기할 때요 오직 그냥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경건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단창을 들라고 해요 여우수와에게 그리고 그 단창을 내리지 마라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누가 손을 올리죠?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이렇게 잡아주죠 그래서 밑에서 싸웠던 군대 대장이 누구였어요? 여우수와였어요 여우수와는 청년 때 이거 배웠어요 모세가 그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의 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하라는 것은 가서 지금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라 그래서 단창을 들고 끝까지 싸움이 완료될 때까지 단창을 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 역시도 기도로 이긴 전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0절에서 35절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갱신인데요 여기가 바로 에발산 이게 그리심산, 이게 에발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둥이산이거든요 쌍둥이산 그런데 이쪽은 그냥 약간 이렇게 돌무더기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좀 숲으로 이렇게 우거져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게 성스러운 곳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여섯 지파가 여기에 서 있어라 그리고 여섯 지파가 여기 서 있어라 그래서 그 여섯 지파가요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여섯 지파 루벤, 가, 나, 셀 이렇게 되고요 그리심산에 있는 또 여섯 지파 이렇게 해서 양쪽 지파가 여섯 지파시 세겜 그리심산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지금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32절로 신명기 27장 11절에 1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언약을 갱신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장 세겜 언약을 할 때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의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기본 얘기를 할 때 지금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이 전투가요 지금 이 길갈이 있었죠 또 여기 여리고 있죠 또 이쯤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전투가요 어찌 보면 국지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가 중부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기부원 중부전인데 이 기부원 전투를 통해서 남부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길갈로 또 돌아와서 이제 북부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게 이제 19장까지의 내용이라서 조금 이제 빨리빨리 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기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이 보세요 이 기부원이 여기에요 그리고 길갈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이가 한 이 정도 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열이 굽는다면 기부원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불과 그냥 지척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기부원은 어디 족속이냐면 희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위 족속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이 족속 그래서 이들과는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이 기부원 족속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또 그 포도주 부대가 뭐 다 터질 정도 돼 있고 또 신발 헤어져 있고 곰팡이 난 빵 가지고 이렇게 와면서 그리고 저번 북쪽에서 이렇게 멀리서 왔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이게 당신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조약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 순진하게 이걸 다 믿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3일 정도 걸어가 보니까 3일 걸어간 곳에 이 기부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맺은 언약을 다시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는 겁니까? 이 희위 족속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우수아가 그러면 이들과 우리가 조약을 다시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수정 조약이 뭐냐면 평화 조약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짓 성막에서 물 깊고 나무패는 잡부로서의 역할을 이제 이 기부원족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부원이 하는 모든 행위들 다 거짓말이죠? 잘못됐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뒤에 나오면 가난 연합군의 어떤 족속이 속해 있냐면 희위 족속이 속해 있어요 지금 자기의 희위 족속을 떠나서 기부원 성읍 한 무리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털을 잡고 살았던 이 가난 원주민들의 그 틈에서 그냥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붙는 겁니다 기부원 입장에서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라흡과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은요 이 기부원 입장에서 이들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한가하지 않겠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 2절 한번 그건 한번 찾아와 봐야겠어요 신명기 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희위 족속이기 때문에요 이제 멀리 있는 족속은 만약 화평을 요청해오면 화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희위 족속은 화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꼬였어요 두 가지가 꼬인 거예요 지금 기부원 족속은 거짓말을 한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꼬이고 실수한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묻지도 않은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지금 기부원 입장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정말 이것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막에서 다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비록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 성막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6월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또 나이 든 사람 또 이방 타국 사람 물 길른 사람 다 참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6월절 제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게 아니고 비록 잡부의 일을 하지만 그 험한 일을 하지만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기부원 족속이 자신들의 자존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또 그 연합군들이 자기를 치러 응징하러 올 것이라는 어떤 이런 어려운 것 다 내려놓고 항복을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당연히 수수는 뭐냐면 이제 보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부원 전투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여우사스 10장을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또 야르몬, 라기스, 에글론 다섯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부원을 칩니다 왜냐하면 기부원은 여리고성보다 더 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이 아이성보다 컸다고 얘기하나요? 10장 한번 보실래요? 자 10장 예 10장 2절에 보면 기부원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와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이전에 쳤던 그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읍이기 때문에 이 기부원은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기부원을 놔두었을 때는 이 가난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섯 왕들이 다 뭉쳤습니다 그래서 기부원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원이 이때요 요청을 합니다 제발 빨리 이 밤에 와서 우리를 살려줍시다 그래서 밤새 와가지고 이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가래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 와서 이 기부원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고 내려가서 아야롱 골짜기 여기에서 이제 전투를 할 때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가와 또 이제 막게대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건 신의를 지키는 전투예요 기부원 우리가 부려먹는 종이니까 얘들 죽든지 말든지 잘됐다 죽어라 서로 뭐 자기 적들이 죽는 거 우리가 손 안 쓰고 뭐 이런 전략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우리가 받아들인 민족인데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다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남부 전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부 전투가 다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거든요 다섯 왕이 그래서요 이 막게다 굴에 지금 여기에 다 다섯 왕들이 이제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굴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전투가 이제 다 끝나요 끝나고 와서 이 왕들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부원에서 시작한 이 전투가 이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데빌 여기까지 해서 남부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네 갭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갭이 그래서 이 신의를 지키는 이 전투가 결국 이 남부 전투까지 확장이 되어서 된다 우리가요 때로는요 어떤 사획을 할 때 그 사람을 돕는 거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의를 지키면서 그 일을 할 때 새로운 지평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서 때로는 신의를 지키는 그래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 기부원 전투가 이제 끝나고요 남반 전투가 이제 그렇게 요약이 되고 이제 11장부터 보면은 북부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북부에 보면은 이제 하솔로 올라가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면 밑에가 이제 사회예요 그래서 쭉 굉장히 위쪽입니다 북쪽입니다 북쪽 이 하솔 이제 이 메롬 물가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북쪽에 있는 왕들이 다 연합을 했습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유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하는 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곡과 마곡 얘기할 때 나와요 그리고 게시록에 가면은 곡과 마곡을 얘기하면서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대적이 많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 전투를 얘기합니다 해변의 모래같다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한큐에 하나님께서 날리는 그런 전투가 지금 북부 전투이죠 자 그래서 11장 16절에서 12장 24절까지 전쟁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에 대한 정복 요약을 하고요 또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3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나한 땅에 이 가나한 땅에요 이 가나한 땅에 200만 아니 아니 처음에 내려가기 전에 70명이었죠 70명의 가족이 이곳에 있었다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지금 남부에서만도 지금 다섯 왕이 나오고 위에서도 또 다섯 왕 나오고 중부전투 있고 하면 다 왕이잖아요 그냥 성읍 하나 차려놓고 다 왕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70명에서? 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많지 않을까요? 수만 명, 많다면 수십만 명 진짜 고대에 그런데요 이 애굽은 하나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 이 가나한 족속이 다 제약이 가령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는데 그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키우신 거죠 그래서 200만으로 키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한 땅으로 입성을 시킨 거죠 자 이제 땅을 나누라고 하는 건데요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우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데 땅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복전쟁이 완전히 다 끝난 상황에서 땅을 분배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정복전쟁이 안 끝났는데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까? 안 끝났는데 미완의 미션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미션을 땅으로 주십니다 제가 조금씩 조금씩 땅이 무엇인가에 접근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땅 하면 내가 분당일 땅 또는 서울 어디에 땅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땅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큰 두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국민주권 영토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의 백성, 그의 땅 그래서 그 땅은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의 자유와 해방을 보장하는 곳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개척이 안 된 곳은 미완의 미션의 자리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맺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시는 미션들이 있어요 그것을 상당히 진척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0% 아니면 70% 아니면 30%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상 분배를 하는 겁니다 도상 지도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정복한 땅 그것에 편하게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지도를 그려놓고 이제 그 땅 아직은 다 접수되지 않은 땅이지만 너희들이 접수할 땅까지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배에는 점령하지 않은 땅도 남겨져 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레위기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레위지파의 기업은 화목재물이에요 레위지파는 여우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는 모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레위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땅이 없는 대신에 레위는 뭘 줍니까? 성읍을 줘요 48성읍 그래서 12지파면 꼭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한 지파에 한 4개 성읍씩 정도 되겠죠 그런데 딱 그렇게 들을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48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줘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뒷부분에 이 부분은 안 할게요 지금 하고 넘어갑니다 48성읍을 준다는 이야기 지금 21장 이후에 나오는데 48성읍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레윈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루가 예언을 한 거죠 야곱이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겜 땅에 가서 칼을 휘두른 두 사람 남정네가 누구예요? 시무원과 레위 그래서 여러분 시무원은요 전체 지파 수가 2만 2천밖에 안 돼요 남자 싸울 수 있는 남자 수가 이것은 다른 지파 5, 6만명에 비하면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무원 지파는요 시무원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일부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병합이 돼요 그런데 어떤 야곱이 유언을 하냐면 시무원과 레위는 다 흩어질 거다 시무원은 그렇게 병합이 되고요 레위는 48성읍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서 정복이 안 됐어요 여부수족서 신로에서 제사를 되게 드렸어요 여기 외에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면 완전히 응징값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48성읍에 가서 하는 일은 제사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요 목초지를 가지고 제사했을 재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낙농업을 하는데 낙농업을 하는 유목을 하는데 이들은 제사했을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 이런 것들을 또 소 이런 것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지금 성소는 신로의 하나의 중심이 되지만 흩어진 하나님의 성정공동체를 각 48성읍에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8성읍은 단지 그냥 레위인들이 거주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센터가 되는 겁니다 신로의 성읍은 하나지만 48성읍에 그 정신은 다 흘러가요 흘러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 이 땅 백성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고 이 땅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산당 제사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신경조직이 뭐냐면 48성읍에 그래서 성막으로부터 흘러나온 신경조직 우리 신경조직 있잖아요 만약에 목에서 신경조직이 끊어지면 어디가 마비가 됩니까? 전신마비 되죠 척추에서 신경선이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반신마비가 되죠 여러분 레위는 신경선이에요 신경선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 흩어져가지고 비록 땅은 없지만 여우와 중심사상으로서 종교의 센터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가 13장의 루벤, 간, 문하세 이것도 신의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적극적인 요단 서편지파들의 모습이 14장에서 17장이 나와요 그러면 18장에서 19장은 좀 소극적인 지파들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지파들이 어떤 지파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이런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이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갈렙 유다지파에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갠족 속에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가 속해 있는 갠족 속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지파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개천에서 용난 경우죠 엄청 지금 이게 이방 용병이에요 용병 애돔 근처에 사는 광야에 사는 사람이 지금 출애국 과정에 허대한 잡족에 지금 따라 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지파에서 대표가 되어서 가나한 정탐을 합니다 그게 38년 전에 가데스파네요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이요 갈렙 여러분 갈렙이요 40세의 가데스파네아에 있다가 45년이 지났어요 45년 45년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85세인데 내가 출입하기에 이상이 없다 내가 싸움하는데도 이상이 없다 여러분 출입이라고 하는 거죠 지휘라는 말 오고 들어가고 나온다 이게 군사용의 내가 지휘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 이 비전을 지켜온 겁니다 갈렙이 보아온 땅이 어디냐면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 가데스파네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보온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안악족 속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 원래는 헤브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곳 지명 이름이 뭐냐면 기랏 아르바예요 기랏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의 마을이란 말이에요 아르바는 누구냐면 안악의 아빠의 아빠 그래서 아르바는 그 안악족 속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악족 속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피림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 사는 중에서도 이 아르바가 있는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을 38년 전에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 포도송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열 명의 사람들 못 들어간다 이 안악족 속에 피하면 우린 메뚜기다 해가지고 그냥 막 돌로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못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한이 되었어요 이게 못 이룬 것에 대한 한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 받을 수 있는 땅인데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밥을 차려줘도 못 먹은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이 아픔이 있었어요 이 아픔은 비전으로 남았어요 단지 개인적인 허탈감과 상실감이 아니라 45년간을 이 비전을 가져온 그래서 대단한 집요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여우사에게 나와서 옛날에 그 45년 전에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가 밟았던 땅이 어디냐면요 해부른 땅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산지에 왔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이 85세 되었지만 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땅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는요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침노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미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분복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약속의 땅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서 제가 점령하고 전투해야 할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땅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 미션을 안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요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에서 사육을 하면서도요 또 소그룹을 인도하면서도요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도요 성가들을 하면서도요 우리에게 맡겨진 분복의 땅들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땅이라고 하는 통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할 곳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근데 첫 발을 내드리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 신앙에 있었어요 45년이 지났지만 그 비전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과 비전은 달라요 야망은 내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45년을 버텨왔어요 아마 그가 죽지 않고 버텨온 것은 그 비전 하나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사람들 다 안악자손 우리 못 들어간다 지금 싫어하거든요 이 땅 이 땅 지금 다른 집하 싫어해요 나중에 이제 문하세 내가 얘기 나오면 재미나요 문하세하고 에브라함이 땅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땅 좁아가지고 우리 힘드네 이런 얘기를 해요 재미나요? 근데요 이 지금 갈렙은 그 땅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하세와 에브라함 한번 볼게요 자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15장 63절에 보면 여부수 족석을 유다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 이것은 능력 부족입니다 능력 부족 영어선경은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에브라함은요 가난한 족석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래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가 안한가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은 역부족인 거죠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요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함 문하세는 조금 더 나아가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족석이 결심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문하세가 더 힘이 강했는데도 쫓아내지 않아요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계속 상당히 심각해져요 유다는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에브라함은 쫓아내지 않은 상황인데 문하세는 그냥 쫓아낼 만한 힘이 강성해졌는데도 그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함과 문하세는 지금 이 갈렙의 모습에 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땅도 제대로 찾을 못하고 있죠 근데 그 불평을 합니다 17페이지 넘어가면요 너무 좁다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살아야 할 우리 요셉 족석 에브라함과 문하세 족석이 얼마나 많은데 땅이 좁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우수화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이 산지를 개척해라 지금 자기들은 쫓아낼 만한 힘이 있어도 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이 산지 족석들과는 상대하고 싶어서 도상으로 그려준 것이지만 지금 안 하고 있고 좀 편한 땅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우수화는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두 번을 반복합니다 이에 비해서 갈렙은요 이 어려운 땅 이 어려운 땅 내게 주소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그래서 내가 편한 땅만 찾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냥 누구라도 점령할 수 있는 땅 찾아가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슬로브하세 딸들의 열정도 16페이지 있는데요 슬로브하세 딸 슬로브하세 마귀래 자손이 쭉 나오는데요 이 딸 다섯만 놔두고 이제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근데 슬로브하세 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저희에게도 좀 명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브하세 딸들이나 갈렙은요 이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땅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있으나 마나 뭐 그냥 한평생 그냥 편하게 편하게 살면 되지 뭘 복잡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각이 하고 그러면요 정말 거기에서 머물러요 여러분 열두지파지만 색깔이 다 달라요 나중에 이제 일곱지파는 더 심해 가지고 아예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을래 당장 나가서 그림 그려와 이게 이제 17장 아니 18장 19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달라고 하든지 슬로브하세 여인처럼 옛날에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 좀 주십시오 그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든지 가장 소극적인 자세 아니면 그냥 나자빠져서 나 더 이상 못 일어나 이렇게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첫 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그게 있으면 그 다음 일은 내가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힘들어요 이제는 그거 안 통합니다 자 소극적인 유단 서편지파를 향해서 이제 스스로 나가서 그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쭉 이제 지파 하는 거고요 분별하는 거고 18페이지 넘으면 그 심오원지파가 있는데요 심오원지파는 나중에 이제 존재가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게 읽어보면 유다지파가 누가 나와 함께 올라갈까 할 때 심오원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오원은 어떤 존재와 같냐면 조연이에요 유다지파가 앞에 나선 주연이라면 심오원은 조연과 같은 존재 그런데 이 조연도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도피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여러분 도피성은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도피성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들어가는 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보호감호소예요 보호감호소 여러분 교도소와 보호감호소는 차이가 있어요 보호감호소는 이제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피성은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예요 우린 착각할 수 있는데 사람 과실치사 해놓고 그냥 딱 도피성 가서 숨고 이게 아니라요 자기 가족하고 격리되죠 거기 감옥이에요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 일단 다른 사람은 피의 보복을 할 수 있는데 그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요 또 하나는 이 공동체는 도피성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보호해주고 또 격리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에 또 다른 불이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에서 하루길을 걸을 만한 곳에 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서 사건이 터져도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자리를 도피성을 만들어놔요 도피성이 뭔가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사면되는 날이 있는데 언제 사면이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럼 사면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중부의 역할입니다 대속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것은요 그 중부의 역할과 대속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중부의 사역이 도중에 중지됐다가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대속과 중부가 완성됐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유야 예수님이 멸기세대에게 반차를 쫓아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그의 사역의 중지가 아니라 완성이에요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거든요 영원하고 단번의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도피성에 피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고 약간 레위지파의 48선거 했으니까 넘어가십시오 19페이지 기억하라 여러분 땅 분배까지 다 마쳤어요 마치고 마지막 해야 할 일은 기억하는 일인데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여러분 요단 세지파 있죠 이제 지금 이 가난한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요단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요단강 이쪽에다가 재단을 큰 거 쌓았어요 돌비가 아니에요 돌비가 아니에요 돌비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재단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재단을 세우냐 재단을 드린다는 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홉지파와 우리는 따로다 우리는 독립한다 독립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완전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심각하지만 하나님도 한 곳에서만 제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져 무료로 갑니다 온 군사를 드리고 다 갑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만약에 요단 서편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요단 건너편에 있잖아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이고 요단 동편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방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성경에 하는 얘기예요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이 재단이 하나의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로에 있는 그 재단과 이것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단 서편 사람이나 동편 사람이나 똑같은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해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위기, 절정 결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오해는요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좀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을 응징하려고 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지금 재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응징하러 갔어요 그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치기 전에 물어보는 자세 마지막 진술을 하게 하고 그 진술 속에 혹시라도 내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푸는 작업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통하지 못하는 게 문제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오해는 풀어져야만 합니다 자, 이제 23장의 고별설교로 마지막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요구, 촉구 두 번째 촉구, 세 번째 촉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고요 사사기 1장 1절도 보면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우수아가 그의 마지막 생애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적 지도자는 가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1절에서 8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고대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종주권 조약에서 봉신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전에 어떤 어떤 전쟁을 진행해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게 하고 정복전쟁 한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촉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이방 문화 속에 담겨있는 우상숭배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오직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촉구는요 이런 거예요 여우수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응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은 선한 말씀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다 여러분 이 선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불길한 말씀은 28장 15절에서 68절 말씀 여러분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15절에서 68절까지는 들어가도 뭘 받아요? 나가도 뭘 받아요? 성읍에도 저주를 받고 들이 가도 뭘 받아요? 이게 15장부터 완전히 저주입니다 1장에서 14장까지는 나가도 들이 가도 성읍에도 들에서도 다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15절 이하는 다 저주의 4배가 더 많아요 4배가 이것은요 불길한 말씀인데 사람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축복을 받는 건데 그 길은 믿음이다 그 말씀 앞에 선 그 믿음의 길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정말 축복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정말 어떤 불길한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길한 예언이 사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우수와와 사사기가 링크가 돼요 그래서 여우수와가 살아있는 동안 뭐 이렇게 이렇게 여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링크가 되어서 그러면 여우수와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불길한 예언이 이 사사기의 200년 역사를 이제 그 암울하게 들이오고 그리고 이제 다유당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계먼약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 세계먼약은요 모하먼약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하먼약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신해산 언약에서 와요 그리고 신해산 어디에서 오냐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와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이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400년을 견뎌왔어요 그 노예 생활을 견뎌왔어요 그리고 출애급을 했어요 그래서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다시 40년이 흘러서 모하평지에서 한 번 더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모하평지에서 맺은 그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바로 이 세계땅 이곳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현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모하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 신해산 언약 그것은 과거의 언약이고 세계문약은 미래 언약처럼 우리는 현재 내가 모하평지에 서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이고 앞으로 이루실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딱 한 가지 선택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하평지 앞에서 이제 다시 세계맛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땅 땅 좀 가지고 계세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땅 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땅이 있습니다 이 분당의 몇 평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세계미 어디인가 그 세계미에서 다시 한번 갱신해야 할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인생 이제 전반전 살아왔다면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신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명들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업적도 있을 거예요 이미 이루신 사명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미환의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환의 미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상 분배를 한 거예요 지도상의 분배를 딱 해 줬어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디면 첫 발을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밟으시듯이 너희에게 새로운 지평 새로운 땅을 세계를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SU에 들어온 지는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정말 첫 발에 첫 발 마음에 내가 첫 발을 내디디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겠지 하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어요 남서울지부에 제가 기도해 주세요 7월 달에 부임했거든요 본부에서 3년 5개월 기획실에서 일하다가 넘어왔는데 모든 게 다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본부에서는 그냥 행정만 했어요 강의 그렇게 제가 익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맨땅 헤딩하러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또 앉아 계셔서 너무 참 감사한 두 시간이었는데요 한 발 내디디면 또 한 발 움직여 주시겠지 남서울지부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또 다음 주 월요일날 11월 10일날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이제 세미나를 하나 열었어요 교수님 한 분하고 저하고 또 제가 또 강의를 해요 두려워요 근데 첫 발을 내딛는 마음 여러분 우리들에게 땅은요 열려 있습니다 갈렘의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여기까지 붙들어 오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공동체에서 역할을 주셨는데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미완의 미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우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너희들 결정해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여우수아 1장에서 24장을 전체 숲을 보듯이 그렇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땅을 남겨두셨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부담스럽고 내가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또 고생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합이라 한다면 갈렘의 마음으로 나이 85세에 다시 한번 그 산지를 휘집으며 나아가겠다는 그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이를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며 주눅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발을 내디드리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순중함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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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